파시락 미숫가루 맛있겠는데? 죄송하지만 아줌마 파숫가루 있으세요? 그리고 소녀시대 특허로 하나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우리 효연이 형 파숫가루 윈프라 오프리에 이어 잠시만요 윈프라 오프이는 누구야? 우리 효연이 효연이 윈프라 오프리 그리고 또 꽃보다 남자의 구준여 그리고 일본 배우 아오이유의 머리스타를 따라하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아이유 나 언더라이너 눈에 그리는 언더라이너 주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 언더그라운드 좀 주세요